안녕하세요 달성문장애인복지관 이동복지사업중 공예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조은주 강사입니다. 오늘은 이론수업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몰드, 몰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 다음에 진행하게 될 인베딩 비도에 대해서 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몰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인베딩이 뭔지 이론적으로 설명을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비누를 만들기 위해서는 몰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몰드는 비누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비누 베이스를 잘 녹이고 첨가물을 넣어서 굳히기 위한 그런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틀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구매를 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까 그래서 여러가지 종류 중에서 내가 사용하기에 맞는 그런 기능에 맞는 그리고 몰드나 디자인에 맞는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일 먼저 많이 사용하시는 다구 몰드가 있습니다. 다구 몰드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6개에서 많게는 30개까지 들어가 있는 다구 몰드인데요. 이것은 대부분 우리가 비누 하나 만들 때 100g 정도 만들죠. 그래서 100g 정도 제작을 할 때 필요한 다구 몰드는 보통 4개에서 6개 정도가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블렛 몰드라고 해서 구멍이 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석고 방향제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많이 쓰는 몰드인데요. 그래서 1개만 있는 게 아니라 1, 2, 3, 4, 5, 6, 6개가 들어가 있어서 다구 몰드라고 하는 몰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나누어 드렸던 몰드들은 잘린 단면 제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구 몰드를 잘라가지고 드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구 몰드가 있는데 이런 다구 몰드는 보통 우리가 비누 한 개 충분히 쓸 수 있는 80g에서 100g 정도 제작을 할 수 있는 다구 몰드인 반면에 비누 안에다가 집어넣기 위해서 작은 비누를 만들기 위한 다구 몰드도 있습니다. 이렇게 귤 모양, 지금 모양은 귤 모양인데요. 이렇게 귤이 여러 개가 한 번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다구 형태로 해서 몰드가 나와 있기도 하고요. 우리 저번에 제가 나누어 드렸던 이런 벚꽃 몰드. 그래서 벚꽃이 안에 하나하나 들어가 있는 이런 몰드들도 다구 몰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다구 몰드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이 다구 몰드가 있다면 또 19 몰드도 따로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19 몰드도 따로 있습니다. 19 몰드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형태로 다구로도 나와요. 근데 이렇게 따로 19 형태로 모양이 따로 만들어져서 나오는 19 몰드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민자 몰드. 그냥 모양이 없는 기본 형태의 몰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번에 한 번 나누어 드렸었는데 이렇게 디자인이 된 이런 19 몰드가 따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깥에 보시면 상면에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것은 꽃 모양이고요. 민자와 디자인된 19 몰드 이렇게 나와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이렇게 생긴 몰드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비누를 보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막의 어떤 선인장 모양이 디자인되어 있는데 이 선인장 모양을 하나하나 수제로 다 깎아서 만들었을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긴 형태로 비누액을 넣을 수 있도록 속 몰드가 따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누 속 몰드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길게 나오면 이렇게 양쪽으로 분해가 돼서 우리가 직접 비누 디자인을 할 때는 여기를 끼워가지고 잘 끼워서 이쪽을 통해서 비누액을 부어가지고 굳혀서 사용을 한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옆부분을 제대로 꼭꼭 누르지 않는다면 비누액이 새어 나올 수도 있어서 조금 사용하기가 까다로워서 초반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몰드예요. 그래도 디자인하기에 그리고 보통은 1kg 몰드에 CP비누 같은 거 작업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면 굉장히 균이라고 똑같은 모양으로 여러 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방금은 선인장 모양이었지만 이것처럼 동그란 모양 그 다음 별 모양 하트 모양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이거는 달 모양 주로 밤비누 밤에 있는 달 이런 거 표현할 때 자주 쓰는 달 모양의 이런 몰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몰드들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는 이런 몰드도 있답니다. 저희가 이제 비누 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긴 하지만 원래는 베이킹 몰드랑도 굉장히 많이 자주 교환해서 쓰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비누가 다양하게 몰드를 사용해서 다양한 비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것은 인베딩이라는 비누거든요. 인베드라고 해서 안에 집어넣는 속해 있는 이런 뜻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비누 안에다가 이런 작은 비누 칩을 만들어서 집어넣는 디자인을 할 때 인베딩 비누라고 우리가 말을 한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선인장 비누나 그 다음에 이렇게 꽃을 집어넣은 이런 비누들을 보고 우리가 인베딩 디자인 비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인베딩 디자인 제가 직접 칩을 미리 만들어서 좀 드릴 거예요. 칩 하나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칩들을 사용해서 앞으로 인베딩 비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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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